네 인사했습니다. 원투! 콜덕! 엔하이프입니다. 저희 엔하이프니 텐아시아가 주최하는 제9회 탑텐 어워즈에서 일본, 영국, 필리핀 이렇게 세계 지역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탑텐 어워즈는 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상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맞습니다. 엔진 여러분과 음악으로 즐거움을 나누며 활동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까지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6회 톱텐 어워즈를 시작으로 4회 연속으로 저희 엔하이프니 이름을 올려 정말 의미가 남다른데요. 특히 필리핀에서는 이게 연속 1위에 모이는 것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이번 상을 원동형으로 삼아 더욱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끼오는 응원과 사랑을 주시는 엔지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